저는 저보다 잘 못 찍은 거 같아요. 아까는 조금 스포티한 느낌으로 찍었다면 이번에 조금 러블리한 무드로 메이크업도 바꿔봤습니다. 착장도 이렇게 러블리한 옷 입어봤고요. 그리고 눈 밑에 하트를 달아놨어요. 와우! 오늘 그래서 러블리한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진짜 좋은데 지금 햇빛 때문에 인상이 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안 터지네. 날씨도 너무 좋고 바다가 너무 깜짝깜짝해요. 바다 너무 예쁘다. 이거는 약간 브이로그 19개 생겼다. 그쵸. 열심히 찍어봤는데 내리자마자 너무 깜짝 놀라서 핸드폰으로 찍어봤었거든요? 세상에 딜키 씨. 바쁘유. 아주 아주 아름답게 마셨나요? 진짜 회상 좋아하네요. 완전 감히 먹었잖아요, 지금. 오늘 사업 완성 화이팅!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 씨, 현실 씨. 지금 눈썹 안 들려요? 까먹었어. 너무 진짜 열심히 해봤는데. 어떡해. 짜증상 때 실수하는 거 아니야? 아, 제가 재밌었구나. 제 플레이닝이 김인지 엔진이거든요. 어떡해. 이런 거 어떡해. 너무 상쾌해. 이런 거 멤버들이랑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너한테 잘하겠어, 내가? 민주 손톱은 야광 손톱이거든요. 야광이에요. 야광이 김인지 엔진이. 야광이 김인지 엔진이. 야광이 김인지 엔진이. 야광이 김인지 엔진이. 어?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이렇게 쓰는 거지? 언제 언니가 장난으로 멤버들한테 퍼트러 보지 않겠다고 하셔가지고 열심히 연습하고 왔습니다. 지금쯤이면 우리 위즈원들이 노래를 듣고 있을 거 같은데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참여한 곡이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입을 법한 스타일로 입어봤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촬영 소통으로 들고 있던 건데 약간 맛이 상상 가는 그런 사탕이에요. 뭔지 아시죠? 약간 옛날에 먹었던 지금 컨셉으로 입어왔는데요. 흰 드레스랑 챙이 넓은 무다를 쓰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예쁜데? 아 진짜 너무 예쁜데? 파랑 모양이 문제가 아니고 본 파티를 민주가 어울리기 때문에 어울리는데 잘 안 입거든요. 사실 이 친구는 집밥을 잘 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옷을 입는 걸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태원 언니가 이렇게 좀 입고 다녀던 분위기. 한번 사줘야 되나 싶어요. 안녕? 오지 말래요 고객님. 엄마랑 같이 먹을 수 있으면 오락을 했어. 살짝 고민하다가 갈 뻔했는데 언젠가 결판을 내고 말겠어. 언젠가 와 진짜 유리야 너 진짜. 이것마저 예술로 승화하다니. 커트라이도 깔까봐. 근데 진짜 안 심심해요 여러분. 저는 원래 이렇게 앉아있는 거 좋아요. 오늘은 블랙의 크리스탈 포인트를 더한 그런 의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깜짝깜짝. 크리스탈로 무대를 잘 해보고 있게. 전혀. 전혀 심심하지 않는데요. 좋아요. 이 느낌. 핫. 저 머리 바꿨다요? 블루블랙으로 염색을 했습니다. 하고 왔는데 어제 윤씨를 갔는데 태원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나랑 머리가 너무 똑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네? 근데 언니 그렇게까지 똑같진 않을걸요? 했는데 진짜 머리색이 이렇게 대봤는데 진짜 똑같은 색이 나온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했는데. 언니 어차피 단발에 앞머리 있잖아요 그랬더니. 어 나 머리 붙이고 앞머리 깔 건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커플머리 하기로 했어요. 이런 날도 있는 거죠. 블루블랙. 좋습니다. 근데 카메라에 처음 내보는 거라서. 이거. 이거 이거. 이제 크러쉬하고 오느라고. 조금. 조금 깨끗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 이렇게 간단하게. 약간 우리 엄마가 이렇게 뛰어있는 거 같다? 귀여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우리 하나 우리 하나 둘 셋 rating같아요. 지금 민준이 계란을 먹고 있고요. 민주 씨. omg. 바로мыg. 우리 둘은 계란 찬커버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찍은 거예요. 맞아 너무 귀여운데? 오늘도 열심히 잘할 건...?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피곤할 때 좀 들어야 돼요. 덜 피곤할 때 들으면 잠이 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오늘 하루도 불을 태웠다 이런 느낌으로 듣고자면 뭔가 마무리가 되는 느낌 수록곡 느린 여행을 아침에 출근하면서 열심히 만하겠습니다 빨리 갈게요 감사합니다 늘연 하여튼 이런 건 아직도 부끄러운 것 같아요 안녕 네 와 이만나? 하여튼 하려고 준비했는데 이걸 못했으면 역시 아 잠 못 잘 것 같아 아 이건 최연아 언니랑 동시에 연습을 그렇게 했는데 못했네 저 이거 처음 봐요 그 막 오나이릭 시어터 이런 거 막 굿즈 그릴 때는 막 필요한 게 막 그리고 그렸거든요 영상 이런 거 저 이제 영상이 또 들릴 줄 알아요 예쁘다 원래 다 이렇게 해서 찍어놨어요 아니 이 친구가 좀 예쁘게 생긴 건가? 근데 나 사실 어디에 끼는지 몰라가지고 이미 껴들었는데 이거 한 번 벗긴 거예요 제가 나 원래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켜지는 줄 알았어 그래서 아무리 껴고 안 맞고 자꾸 빠지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는데 이제는 알겠어 어떻게 돌리는지 알게 되었어 안녕 니가 잘 찍었어요? 네 아 뭐야 안녕 이제 잠을 많이 못 자서 왜 못 잤는데 붓지? 목이 조금 가라앉았네? 응 이제 나한테는 예쁜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으니까 잠깐 응응 좀 걷다보면 빠지지 않을까? 노지로 쓸 카트 끼니 오늘은 긴 머리를 했는데요 긴 머리랑 짧은 머리랑 왔다갔다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것은 비밀입니다 촬영 5분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부기를 빼러 걸어 나온 임주양 아주 칭찬합니다 꼭 이렇게 마지막 국물을 찍고 나면 붓기가 빠져도 없고요 퇴근해선 붓기가 빠져서 소용이 없는데 긴 컷 잘 찍고 올게요 파노라마 많이 기대해주세요 마트가 완성이 되네 김민주의 중장입니다 진짜 눈 할만한.. 포토하는가? 이 야스는 긴 머리랑 할 거예요 긴 머리로 바꾸고 저 할 말 있어요 우리 같이 후발대로 왔는데 나포랑 토미는 오늘 먼저 퇴근한다고요 늦게 일어왔으면 늦게 가야지 귀여우니까 봐주겠습니다 우리 뭐지? 친구들이 퇴근해서 심심하구나? 따라올래? 인결이 너무 예뻐요 저 언니 이렇게 원피스 입을 때가 너무 예뻐요 왜냐면 손을 참 잘 쓴단 말이죠 좀 넣어 가야지 조금 걱정됐는데 뭔가 자연에 파묻혀서 찍으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원래 애 같으면 조금 긴장도 하고 해야 되는데 되게 마음 편히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자연스러운 모습이 잘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옆에서 패러글라이딩 하고 계시는데 너무 하고 싶어요 재밌겠다 올라오면 그 하늘 나는 기분 밑에가 모형 같은 기분 좋아요 너나 좋아? 어 아 그래요? 또 해볼래? 또 해볼래? 따란 녹음을 끝내고 왔습니다 앞에 채연이 있으니까 너무나 떨리는 거예요 제가 노래 모르는 거 있을 때 언니한테 되게 자주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가 언니가 뒤를 봐주는 게 생각보단 되게 편했습니다 언니가 가위도 뜨고 나서 저한테 처음 들려줬을 때 언니가 랩하트를 저 생각하면서 썼다고 했는데 뭔가 그거 알고 나서 언니 앞에서 녹음하려니까 되게 떨리는 거예요 언니가 많이 생각하면서 쓰는 파트니까 되게 잘해야 될 것 같고 랩하트를 세 번밖에 안 받아가지고 조금 불안하긴 한데 언니가 괜찮다고 해서 나왔어요 괜찮은 거 맞아 저희가 왔는데요 어제 진짜 너무 열심히 했을 때 그립톤이 바이오 불극 역시 어제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는다 화이팅 힘해주세요 여러분 아 우리 위즈원 컴팩션에서 못 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원래 위즈원과 함께하는 곳이었는데 그래도 집에서 열심히 응원해줄 위즈원이니까 위즈원과 잘 주워듣고 힘을 내먹으러 치즈볼을 공업방처럼 팔면 진짜 맨날 사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행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전 내가 계란 먹을 때만 먹는구나 계란을 꼭 한 일에 넣었어 잠깐만 기다려줘 근데 드디어 파노라마를 하러 갈 건데요 오늘 그대에게 이 학기를 바칩니다 제법 괜찮은 하루이길 바라며 제법 괜찮은 하루였으면 과장님 부터에 가져올게요 물맛이 제법 괜찮은 거 그렇게도 할게 그리고 요즘은 유리야 요즘 흐른 거 아니거든 유리 그린 거거든 유리가 요즘 리본에 꽂혔어 저 리본에 꽂혔어 나 진짜 아니야 나는 앞에 줄이 있어요 저기 앞에 줄이 있긴 해요 뭐야 나는 난 너가 걱정이 돼 언니 저도 제가 걱정이 돼요 어 얘 간다 간다 아아 날려주세요 아 무섭겠다 아니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모래 흔들리는 모래 흔들리는 민주 속에서 흔들리기 싫어 흔들리기 싫어 아니 근데 이게 흔들린다 흔들리는 민주 속에서 흔들리는 민주 속에서 노래 안 불러주면 안 돼요 모르고 아니 그녀를 3-2-1 쟤 왜 이렇게 다리 보여? 나무 다리가 왜 톡나무에 톡나무 야 다리 왜 다리야 다리 굳었어 다리 왜 왜 아 아 아하하